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강조를 드렸던게 뭐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거는 경제 제재가 나오면은 시장이 올라올거다 그리고 크림반도 때도 경제 제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경제 제재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 이게 또 맞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말로 신기하죠 여러분들 귀신같이 맞추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게 중요하고 그거를 이용을 할 줄 알아야지만 힘이 생길 수 있는거고 그 힘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큰 틀 내용적인 부분을 다 아니까 수익적인 부분이 차곡차곡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거는 항상 놓치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3류고 힘들 때 추매를 하는거는 1류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시고자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게 맞는데 그 전략 그대로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하이브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 사니까 평당관리 되고 올라오면은 당연히 더 꿀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랑 한전기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뻔하디 뻔한 흐름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좋은 기사적인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딱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시장 경제 인적 제재 돌입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아 시장이 올라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몰라요 답답하게 몰라요 근데 모르면서 뭔가를 좀 아는 척은 하고 싶고 음 안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식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제 영상이에요 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해서 뉴스 이거를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조금 올라갈게요 자 크림반도 먹을 때도 증시가 많이 밀렸다 근데 경제 제재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반등을 시작을 했다 귀신같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나오고 나서 오늘 시장 상승적인 부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아는게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아는게 힘이면은 그 힘을 활용을 하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뭐 귀찮아서 안하는 건지 몰라서 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애들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남들보다는 그래도 편안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에 지금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44만원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싼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오늘 또 수익인증 오늘도 오늘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만 수익이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오늘도 수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 잘 사서 평단 관리에서 우리가 순서 기다려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만들면은 그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사세요 쫄지 말고 사세요 키 안 크니까 더 사세요 더 사세요 살 수 있으면 더 사세요 능력이 되는 만큼 더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올라와요 오늘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13%대 수익인증이 나오는 거고 LNF도 20만원 이하로 너무나도 싼데 시장이 빠지네 더 사세요 더 사세요 우리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빠졌을 때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지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 최근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갭으로 빠지고 갭으로 빠지고 여기서도 갭으로 빠지고 갭으로 상승을 해요 어 시장이 올라오는 것 같아 어 난 좀 사볼까 했다가 갭으로 빠져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좋은 종목을 사서 시장이 빠졌을 때 자신있게 더 사고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좀만 밀리면은 뭐 시장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100원이라도 덜 손해보고 팔 수 있을까 그럴 거면 주식을 안 하죠 여러분들 손해볼 건데 제발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큰 폭으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이게 여러분들 자산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단타 같은 경우에도 저희 VIP방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단타 같이 진행을 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라고 하면은 시초가에 아예 자신있게 들어가요 왜? 내용에 대해서 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VIP방에서는 시초가에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줌인터넷 오늘 시초가에 또 들어갔어요 보면은 줌인터넷 여기서 팜스토리 시초가 시초가 다 시초가에 자신있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밖에 없다 왜? 내용적인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VIP방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왜 샀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초가 자체가 4530원에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 13%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빨리빨리 먹고 수익 잘 챙겨서 시장을 편안하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줌인터넷 10%의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었냐라고 하면은 나로, 나레 나노텍 8%, 알파홀딩스 7% 시초가에 다 들어가서 다 싹 다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시초가가 얼마예요? 3%대 시작을 했어요 시가가 2795원에 시작을 하고 고가가 7.76%, 2915원 그럼 결국에는 시초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4%라든지 3%라든지 먹고 나올 수 있는 만큼 먹고 나오고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챙길 건 챙기고 단타로 진행을 할 거는 단타로 진행을 하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모아간다 우리가 단타는 월급 벌고 모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연봉 뽑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자꾸만 막 답답하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략적인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와야죠 와야 돼요 어설프게 지금 갭으로 상승이 나오고 갭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설프게 나는 들이댔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증을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다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야 되는데 그 전략을 못 짜면은 여러분들 갭으로 빠지고 뭘 샀는데 갭으로 빠지고 와 이거 사람 환장하고 미치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안 되면은 저랑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포인트랑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듣고 이 정도의 디테일 분석이 나올 수 있다 뭐 딴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 정도의 디테일 분석은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가 다 나옵니다 자 시장은 일단 뭐 반등 후에 다시 하락세를 했다가 버티는 모습 자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반등의 모습이다 그나마 오늘 딱 보면은 조선 쪽이 강한 흐름이에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동성화인택 등등 해서 조선주는 수주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조선주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해요 붕어빵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붕어빵을 맨날 10개를 팔다가 장사가 안 돼서 1개를 팔아요 그러면은 망했다라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1개를 쭉 팔다가 2개를 판다라고 해서 어? 장사가 대박이 났다 이거는 조금 딜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통 10개를 팔아야 되는데 1개만 쭉 팔다가 이제 2개를 팔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짝의 딜레마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수주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중국이 가져간 수주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최근에 못 들어온 이유는 뭐다? 몰르잖아요 몰르면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답답하다니까요 결국에는 못 오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발 철강 가격 인상인데 결국 러시아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조선주를 제외를 하면은 엔터! 사사가 무난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할 말이 많고 우리가 VIP방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 모아가는 새롭게 모아가는 종목이 있는데 뭐 그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고 무튼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는 상황인데 철강 관련주가 같이 오르고 있기는 해요 구리 쪽으로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 이런 것들도 반등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어느 쪽이다? 니켈! 이쪽이다! 그래서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은 VIP방에다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니켈 부족 현상 뉴스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사재기하는 상황이니까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원자재 쪽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조선 쪽이 오르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가 오를 만큼 올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들도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당연히 같은 맥락이고 원자재가 오르니까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있고 원자재가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는 내릴 거다 해서 오르는 종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가 오르는 거 내리는 거 다 베팅하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요즘 시장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종목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테마도 지금은 뭐 15만 명인데 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밀리진 않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는 잡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게 뭐냐 노란 풍선도 남들 관심 없을 때 코로나 관련해서 다 뜯어드리고 이거는 감기가 될 거다 감기가 될 거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 근데 이제 와서 감기가 된대요 이게 너무나도 뻔하니 뻔한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못해요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왜 리오프닝이냐 지금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BTS 콘서트 회당 15,000명 모인다 코로나 이후 최다 관계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 이거는 뭐 계속해서 들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거 같고 유가 테마가 급등을 하는 시장인데 지수가 밀리진 않아요 내릴 만큼 내릴 시장이니까 내린 시장이니까 요즘은 뭐가 가면은 뭐는 못 간다 이런 식상한 틀에 박힌 사고가 안 먹히는 시장이에요 왜? 이유는 내릴 만큼 내렸다라는 바닥론이 받쳐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뭐 시장 자체를 저는 오늘부터는 좀 어느 정도 방향을 틀어서 우상향으로 보고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나올 거다 왜? 금리 인상이랑 대선 이슈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은 유가 테마가 날라가니까 시장이 아주 탄력적으로 오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유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겁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스탠스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판단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충돌만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무난하게 반등 모드로 당분간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다 세세하게 보면은 정말로 다 맞아떨어져요 신기해요 그쵸? 이게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 이 험난한 시장에 시장에 대해서 읽지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단순하게 왜 내 종목 이거 샀는데다 이거 왜 안가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또 작년에도 어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오래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더 어려워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셔서 최대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싹 다 알려드리고 주말마다 뭐 교육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타를 잡아야 되는 어떤 것들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잡아야 되고 이거를 왜 잡아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혼자서도 스스로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8619-999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설명 뭐가 중요한지 지금 일단 이렇게 뭐 걸프전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등 해서 보면은 겁먹고 빠진 후에 어김없이 상승을 했다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써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 계좌 색깔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한데 오셔서 좀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는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두산중공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언제 사냐 우리는 때려 죽어도 RSI 30 이하에서 무조건 살 거다 사야 된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그때 사시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서 빠졌을 때 사고 빠졌을 때 사고 여기서 1차 2차 3차 분할적으로 1차 2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1차 2차 빠졌을 때 천천히 여러분들이 모아가셨다라고 하면 지금 평단 자체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항상 싸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세요 RSI 30 이하 거는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나와도 우리가 건물에서 2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근데 2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나와도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못 믿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싸지면은 무서워서 못사고 비싸지면은 과감하게 더 사요 더 잘 사요 참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싸지면은 좋은 종목이 싸지면은 더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뭐 나는 샤넬 가방이 있다라고 해서 샤넬이 세일하면은 뭐 돈이 있으면은 뭐 더 사겠죠 근데 안 사요 몰라요 뭐 샤넬이 망할 것 같아서 안 망할 거를 자신을 하니까 뭐 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 우리가 장사꾼이다 우리는 장사꾼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장사꾼이에요 왜?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비싸게 팔려면은 누군가가 그거를 사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한테 수익이 남는 건데 그거를 못해요 싸지면은 오씨 이거 어떡하지 더 뭔가 더 싸지면 어떡하지 아니 이거를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수 조정에 의해서 빠지는 거랑 개별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거는 천지 차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 테마로 좀 엮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좀 윤석열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원전 SMR 소용 모듈 원전에 대해서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원전 기업 뉴스케일 파워랑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미국 원전 기업 뉴스케일 파워에 521억 원을 지분을 투자를 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후에 SMR 공급처를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고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SMR 시장에서 최소 13억 달러 규모의 원전 기자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수주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풍력도 두산중공업이 좀 어느정도 낙점한 미래 사업 먹거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한정그룹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국가기관 설비 정비업체예요. 그래서 탈원전 탈석탄 정책 시행에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왔던 거고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주목을 받아온 풍력이라든지 태양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전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는 두산중공업이랑 한정기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한정그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진파워라든지 한신기계, 우진 이쪽은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왜? 결국에는 실적. 일진파워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경상정비 사업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즉 정비만 주로 하는 기업인데 주가는 폭등을 해요. 근데 뭐 실적은 소폭 증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 폭등만큼의 실적도 폭등이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는 소리고 원전 관련주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원전 사업을 크게 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설계부터 공사가 모두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더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 길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선택을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런 한신기계라든지 일진파워 우진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왜 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냐 이것까지도 다 충분히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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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